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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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생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무슨 메이크업을 해볼 거냐면 유튜브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고양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그냥 고양이 메이크업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불량 고양이. 조금 더 불량한 느낌의 고양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렌즈도 이제 평소에 끼는 거랑 좀 다른 걸 껴보려고 이렇게 안경을 끼고 나타났는데 시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눈이 진짜 조그매졌어요. 그래서 빨리 렌즈부터 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오늘 불량 고양이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오렌즈 무드나이트 그레이 요거를 껴볼 거예요. 요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그레이 색이긴 한데 좀 차분한 느낌의 직경이 좀 큰 그런 렌즈예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완전히 차분해 보이는 그런 검은색 느낌. 근데 눈동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조금 푸른기가 도는 그런 색이에요. 앞머리를 까고 패드는 요거. 요거 그냥 올리브영에서 할인해가지고 그냥 찝어온 패드입니다. 그냥 무난 무난하게 쓰고 있어요. 피부를 한번 싹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에센스인데 로션 대신 가볍게 바르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무거운 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느낌으로 바를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요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오늘 피부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아무튼 요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주세요. 그 다음 볼터치를 먼저 해줄 건데요. 요거 쓰리 컨셉 아이즈. 누드빛이 색깔인데 너무 많이 달아서 사실 색깔도 잘 안 보이죠? 이런. 하나 더 사야겠다 진짜 이거. 이건 진짜 두 통째 비운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걸로 가볍게. 볼터치는 그렇게 강조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요렇게. 눈두덩이에도 기본 베이스 살짝만 들어가줄게. 요렇게 해줬습니다. 색이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베이스로 바르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 건데 요번에 요거 아멜리에서 하나 사봤어요. 모양이 되게 예뻐요. 근데 요거 특이하게 연보라색이더라고. 요걸로 조금 뭔가 투명하고 창백한 느낌의 피부를 표현해줄게요.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뭔가 미묘하게 그 연보라색이 얹어지는데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잘 샀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엄청 떠가지고 진짜 홀려서 사버렸어요. 아무튼 완전 만족. 그 다음에 눈썹. 사실 눈썹은 오늘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해지지만 않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굿. 요렇게. 자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볼 건데요. 모노아이즈 얼스. 요걸로 베이스를 살짝만 더 입혀줄게요. 오늘은 뭔가 굉장히 매트한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모노아이즈 와일드 브라운. 브라운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 조금만 어둡게 잡아줄게요. 오늘 약간 고양이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섬세하게 끝에만 살짝 묻혀서 약간 이렇게 눈꼬리를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 좀 더 끝이 섬세한 브러쉬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정도 느낌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멜 립 스텝 베이직 플라스틱 자몽입니다. 요것도 요번에 같이 산 거예요. 엄청 뭔가 자몽 느낌. 너무 이뻐요 색깔. 발색하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여기 눈 앞머리 살짝만. 눈 앞고리를 살짝 강조해줄게요. 그 다음에 완전 얇은 붓 가지고서 안쪽 이렇게 강조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 요거는 초콜릿 라떼. 애교살을 살짝 잡아줄게요. 저는 여기 가운데보다 여기 뒤쪽을 살짝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오늘 요걸 사용해볼 겁니다. 의외로 아이라인은 그렇게 강조된 느낌이 아니여가지고 요거 약간 애쉬 계열의 되게 연한 아이라이너. 사용해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불량한 느낌 한 스푼 주기 위해서 요 맥 완전 새까만 석탄 색깔. 요거 가지고. 쌍꺼풀 부분 있죠. 요기만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스모키 느낌을 살짝 내줘세요. 그 다음은 트윙클 밥 글리터링 아이스틱. 요걸 가지고서. 눈 앞머리에서 살짝 떨어져서. 요 부분을 살짝 밝혀주세요. 애교살도 같이 해줄 건데요. 애교살 여기 앞부분 말고 여기 중간 부분만 살짝 빗 살짝만 넣어준다는 느낌? 요렇게 해서 눈화장 지금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요 속눈썹 붙여줄게요. 속눈썹은 요거. A형 11mm로 좀 길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요 눈 섀도우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까 썼던 요거. 플라스틱 자몽 요거 가지고. 총알 브러쉬. 아래쪽에 애교살 느낌 음영을 요걸로 줄게요. 하면서 요 코 앞에 음영도 살짝. 그리고 요거 에뛰드하우스 롱고 그란데. 뭔가 되게 짙은 회색빛깔. 갈색빛 또는 회색빛 느낌이야. 갈색빛 또는 회색깔 느낌. 뒤를 살짝 터주는 느낌이긴 한데 원래 평소 같으면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렸을텐데. 같이 아이라인 끝이랑 같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눈매가 조금 더 올라가 보이게. 이렇게 됐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속눈썹이 잘 붙어있을 수 있게. 그냥 뿌리 부분만 좀 해준다는 느낌. 이제 어느정도 다 됐는데. 이제 고양이 메이크업은 사실. 좀 쉐딩이 중요한 거 같아가지고. 오늘은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가져왔어요. 일단 중간단계. 코끝은 약간 짧게 처리해주는 느낌. 그리고 여기 입술 끝에. 뀨 하는 느낌으로 입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입거리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입술 아래쪽에도 음영. 그리고 제일 진한 거 묻혀서. 턱 끝도 좀 깎아주세요. 고양이들은 좀 약간 턱이 약간 짧은 느낌이잖아요. 됐고. 요거. 요거 에뛰드 쿠키 블러셔. 레드 자몽 푸딩입니다. 되게 발색이 진한 타입인데요. 코끝. 진짜. 살짝만. 불그스름한 느낌. 그 다음에 요 하이라이터. 요거 가지고. 하이라이터는 사실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코끝 살짝. 하이라이터. 하고 여기 눈 앞머리도 살짝 한 번 더. 그리고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입술은 요거. 아멜리 에어립스.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뻐요. 테이스티 브라운. 이라는 색깔을 사봤습니다. 약간 뭔가 초콜릿 같은 느낌의 브라운 색상이에요. 가볍게.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가볍게 발리거든요. 뭉침 전혀 없이. 뭔가 이렇게 한 겹 살짝 씌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각질 부각도 잘 안 될 것 같고. 베이스로 바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 꼬리 부분 살짝. 올라가게. 칠해준다는 느낌. 짜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 요거는 알터 네이티브 스테레오라는 브랜드의 데님 로즈. 제가 사실 요 최근에 여기 팝업을 갔었는데. 요 색깔 진짜 예뻐가지고. 완전. 꽂혀버렸어요. 가을에 찰떡이에요. 되게 모브 컬러 같은 느낌. 안쪽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 아까 그 하이라이터. 가지고 손가락 끝에 콕콕콕 묻혀서. 여기 입술 제일 톡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를 살짝 강제 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달랐는데. 하여튼. 불량 고양이인 거임. 저는 스타일링을 마치고 와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맞춰봤습니다. 짜잔. 제가 요거를 에이블리에서 샀어요. 고양이 귀. 근데 여기 약간 피어싱 하고 있는 고양이 귀여가지고. 진짜. 이거다. 불량 고양이 메이크업이다. 이렇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요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 고양이 메이크업. 불량기 조금 담아서 완성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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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